서프라이즈! 허니! 내 재능있는 치어리더를 위한 큰 폼폼이야! 고마워! 이 큰 폼폼이 대회를 압도할 거야! 너무 좋아! 예상 바뀐대? 치어리더 선발에 온 것을 환영해요! 재능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우와, 난 정말 우아해! 이런, 눈이 아파! 브라보! 자기야, 자랑스러워! 오, 꽃다발! 벌이야! 안 돼! 떨어져! 그만 괴롭혀! 와, 흥미로운데? 새로운 치어리딩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준, 합격이다! 최종 선발까지 일주일 남았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어! 결승까지 일주일 남았다! 태호, 앞으로 나오렴! 아, 답 모르는데? 준, 힌트 좀 줘! 뭐? 손 들어? 손 내밀어? 풀었어요, 선생님! 맞나요? 어디 보자! 노래를 틀고! 우후! 이게 답이야! 너의 치어는 F야! 난 최고의 농구 선수야! 안 보고도 슛을 할 수 있지! 됐다! 3점이야! 자기야! 사진 찍어줘! 어서! 자기야! 좋아! 나한테 공을 줘봐! 내 말 들었어? 좋아! 널 잡을게! 예! 골인! 내 등 뒤로 골을 넣어봐! 당연하지! 그래! 내가 최고야! 웃어! 사진 찍을게! 재밌는 책이야! 준, 마음에 드니? 좋아! 계속 읽어! 준, 연습을 도와줄게! 폼폼이 필요해! 잠깐만! 솜사탕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왕팔이야! 봐! 천연 재료야! 정글 폼폼! 그건 내 거야! 자연을 내버려 둬! 못된 비둘기네! 어? 이건 뭐야? 으, 비둘기! 아이스크림은 어떠냐! 도둑아! 뭘 써야지! 그래! 구름! 안 돼! 그치만 다른 생각이 안 나! 그만! 알았어! 고마워! 태우! 옷 폼폼이 최고야! 가자! 로켓! 이겨! 우후! 아, 준! 여긴 청소가 필요해! 준? 좋아!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줄게! 우후! 난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어! 먼지야! 네가 졌어! 가자! 청소! 노래가 끝났네! 어? 태우! 날 속였구나? 난! 이런! 또 시작이군! 멈출 수가 없어! 이 펩시 좀 열어줄래? 물론이지! 자기야! 우리 같이 연습할까? 누구지? 옆집이야! 미쳤어? 코끼리 두 마리 같아! 아파트 전체가 흔들려! 춤 좀 그만 춰! 걷는 소리도 들려! 걷는 소리도 들려! 수세미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뭐? 어! 폼폼! 흠! 태우! 태우! 내 폼폼은 수세미가 아니야! 다 젖었잖아! 이런! 머리를 다시 말려야겠어! 어떤 폼폼을 고르지? 자기야! 이거 아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확실해? 알았어! 고마워!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 어떤 유니폼? 태우!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진심이야? 이거! 아니 안 좋아 보여! 이걸로 할게! 준비 끝! 잠깐! 너 그거 입은 거야? 셔츠가 내 유니폼과 어울리지 않아! 알았어! 쳐다보지 마! 이거? 아니! 알았어! 이건? 아니! 그럼 뭐? 내가 알아! 아니! 커플룩이 맘에 들어! 트렌디해! 멋져! 준! 다리 운동하자! 다리 벌려!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무거운 것 좀 들어봐! 옛날 책! 지구본! 헤비메탈 CD! 조심해!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 있어! 그래! 풍선이 들어 올려줄 거야! 여기! 고마워! 준비됐어? 아무데도 안 가! 여드름 났어! 여드름 났어! 역겨워라! 내가 가려줄게! 아무도 모를 거야! 실례해요! 뭐야? 죄송해요! 어디 가세요? 경찰한테 숨는 거야! 뭐야? 도착했어! 안녕! 사진 찍을 준비 됐니? 이리 와! 좋아! 그는 어때? 폼폼 멋져 보인다! 웃어! 주문하시겠습니까? 어? 네! B 주세요! U 주세요! R 주세요! 메뉴판 보실래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버거 두 개요! 알겠습니다! 어머!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맞춰볼게! N-A-R? 이거야? 아니라고? 혹시 공식인가? 쉴 수가 있어! 됐어! 잠깐! 알겠어! 사랑해! 라는 뜻이네! 아! 달콤하지만 아니야! 드디어! 물이다! 아! 맵다는 거구나! 알겠어! 드디어! 결승이야! 마지막 단계에 온 걸 환영한다! 뭘 준비했니? 준? 하나! 둘! 셋! 가자! 챔피언! 인상적이지 않아! 잠깐만요! 선생님! 노래를 틀어주세요! 어서! 준! 집에서 연습한 것처럼! 훌륭해! 너희는 팀이구나? 우후! 예! 이겼다! 잘했어! 준! 준! 나와 결혼해줄래? 물론이야! 준의 치어리딩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로 치어리더팀에 들어가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우후에 재밌는 새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vamos 은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